아 뭐야! 귀여워! 아 귀여워! 아 맛있겠다! 이거 인별 감성이잖아 인별! 너무 이쁘다! 진짜 이쁘다! 귀여워서 어떻게 먹어요? 이거는 김은 언니부터... 빨리 봐요! 오! 수영이 저 큰 게! 자! 가격 올라갑니다! 남들은 뭐 도넛 준 줄 알겠어?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? 뭐가 날아오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! 아이유이도 만만치 않은데요? 야! 아이유이 씨도 두 접수 먹었어요! 아이유이 끊어지지 않아요? 저 접수를 이제 배틀 모드로... 동시에 들어가요! 시험구조가 엄청 동굴이네요! 야식이 빠르고요! 편한 개만! 아니야 나 살이 한 개만 더! 아! 써요! 한 접시! 클리어! 뭐야 갑자기 망했어! 클리어! 클리어! 뭐야 뭐 또 시켜? 체력이 뭐가 없어 이제! 전쟁이야 전쟁!